다음 소식입니다. 옹진군이 내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의 생활지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60억 2,500만 원으로 국비지원금이 올해보다 8억 3백만 원 증가했습니다.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연평도 폭역사건 이후 2011년부터 연평과 백령면, 대청명 등 서해 5도 주민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인상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,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옹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와 인천시 등에 건의해 왔는데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인상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